미국의 고등학교 시장암티를 봤어요 죽은 사람이 설린대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. 무시무시한 것이 산다잖아. 그것은 말이야. 10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야. 뒤에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. 복수를 해 주십시오. 네가 당한 일은 딱 하나. 나란 일은 그리 사사로운 일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.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. 10년이 10년이 지나더라도. 모든 일을 끝내고 조선 땅과 야진 땅에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리면 나도 당신들 곁으로 갈 거야. 다행히 도착할 것이다. 다행히 도착할 것이다. 젖은 땅에는 나라가 안 되었다.